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힘당 네 분의 뿌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 비겁의 대가가 멸망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힘당 네 분의 뿌리가 이번에 이준석이 그렇게 완전히 그냥 전면전 선언한 걸 보면서 아 이게 보통 그냥 끝날 사건이 아니구나. 모든 그 뿌리에는 선거부정이 있는 겁니다. 이준석의 등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뿌리는 여론조작이 있는 겁니다. 선거부정과 여론조작은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결과를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20대 총선 이준석이 출마했던 여러분들 노원구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선거데이터입니다. 상계 1동 상계 2동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그게 있는 거죠.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위 숫자 사이에 선거데이터였던 규칙이 있나 아무리 노력해도 규칙이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조작값을 0부터 시작해가지고 50까지 계속 조합을 하면서 후보가 모두 6명이 나왔는데 이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거죠. 어떤 조작값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2016년에 20대 총선 서울 노원구평에는 이렇게 표이동이 전혀 관찰 안 됩니다. 그래서 0% 0, 0, 0, 0, 0이죠. 그러니까 20대 총선의 새누리당의 이준석이가 사전투표에 받았던 득표율이 28%인데 조작이 없었으니까 예상 득표수도 28%, 똑같죠.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보가 예상 득표수가 사전 득표율에서 55%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나왔는데 예상 사전투표 득표수도 55%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조작을 했냐 계산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명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 E 후보의 조작값이 다 오차범위 납니다. 두 개를 합쳐보니까 0.6% 정도 나왔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조작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득표 득표율 거의 같지 않습니까? 3.1 오차범위죠. 안철수의 사전투표 득표율 55%, 당일 득표 득표율 51%, 차익값 4%.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2020년 21대 총선에 이준석 출마를 했던 노원구 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익값이 더불어민주당은 7개 동 모두에서 10에서 14% 나오는 거죠.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후보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나오지 않죠.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지 않고서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준석과 정의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와 함께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선거관리변인회 발표한 선거데이터 이것만으로도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계적 변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우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7월 28일에 천대협과 조재현이 4.15 총선 인천연설 판결문에서 정국준 특정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거짓말이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에 볼 수 없고 거짓말이죠. 이 사건 선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동일하게 관찰된 현상이다. 거짓말이죠. 다 조작을 했으니까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들이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다음에 조재현과 천대협은 이 건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지하될 그런 시간이 저는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아주 정확한 규칙성이 발견된 겁니다. 조작값 30% 30%를 옮긴 겁니다. 4명의 후보한테서 이준석이 표를 30% 빼앗은 겁니다. 이준석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0% 정의당 후보가 30% 조작값이 30%에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여러분들 표를 훔쳐가지고 반올림회가 처리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몇 표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왼쪽이 2020년이고 오른쪽이 2016년입니다. 왼쪽이 21대 총선이고 오른쪽이 20대 총선입니다. 21대 총선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정확하게 뭐죠? 네. 30%를 빼앗은 그런 규칙성이 발견된 겁니다. 선거 데이터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아무런 여러분들 그야말로 자연스러워서 아무런 뭐죠? 조작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이준석이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30% 정의당의 이남수부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에서 30%를 그냥 꿀꺼덕 먹어버린 겁니다. 그 표수가 4971표입니다. 4971표를 빼앗고 4971표를 더해줬으니까 총 이동한 표수는 4971표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020년 결과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99%를 빼앗고 10.99%를 더해줬습니다. 합치게 되면 2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가 표가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비교해 보시게 되면 2022년 때는 표가 22% 이동한 것이 발각됐고 2016년에는 표가 이동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거짓말이 다들 침묵하고 그것을 뭐 그냥 얼굴을 다 돌렸으니까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글쎄요. 나는 동갑내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공식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이준석이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할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뭐 그 말을 하고 나면 그게 또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닌 겁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에 다들 침묵하고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몸을 보신했으니까 이제 거짓을 이 나라에서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론 선동도 거짓이고 예론 조작도 거짓이고 허위 사실 유표하는 것도 거짓이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도 다 거짓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홍준표니 나경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말을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 가슴 속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다들 뭐 책임이 있는데 뭐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참 힘들 때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란 게 다 가치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진짜로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따져가지고 고칠 생각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것만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습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범죄하지 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더 큰 범죄가 다 범죄자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세상이 됐는데 dj님께서 이 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핵심을 못 잡고 있는 듯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러나 다수 사람들은 마지막이 될 때까지도 보통 문제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그냥 거짓말을 막 하고 막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더라도 가끔 생각해보면 저거보다 더한 것도 다 침묵하고 그냥 다 그냥 덮는데 뭐 이준석이 좀 저렇게 한 데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용성한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거의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정신이 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물질이 길을 따르죠. 정신이 살아야 물질도 살고 정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물질이 죽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ces오는 그 다음에alım. 대학 indications 1. 소방자 4. 소방자를 reversed defens organized 2. 스페 orders 5. 6.